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펀더 투자 자금 출처를 원천으로부터 아마 찾아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이 종자동이다 시야동이 돼서 최근에 펀더 투자까지 이르지 않았냐 그런 혐의를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9월 21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초기에 제가 조국 사건에 대해서 가졌던 의구심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도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당 웅동학원이 수십억 원대 비자감을 만들었고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조국 펀더로 유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과 조국 장관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의혹의 시작점은 어딘가 사업하던 아버지가 부도가 내면 집안이 풍기 박산이 납니다 집안에 남은 게 거의 없어지게 되죠 집안의 부도를 겪었던 사람들은 부도라는 것이 한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을 얼마만큼 어렵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아버지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 개발에 온화했습니다 외환위기통인 19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빌렸던 9억 5천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술보정기금이 고스란히 떠안아서 납세자 세금으로 조국 아버지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조국의 아버지는 신축교사비용명복으로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자금 신축교사신축공사비도 부도처리되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 가운데 일부가 조국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검찰이 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국이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1998년 1월 귀국 39일 만에 강남아파트를 경매로 2억 5천만 원 송파동에 있는 아파트를 인수합니다 경매물건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8월 22일자는 자유한국당의 정점식위원회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빚도 못 갖고 있는데 아들은 IMF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국의 나이가 불과 33세이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체의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은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행표는 아니었습니다 퇴역군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도가 난 집안의 장남이 어떻게 거액을 들여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경매물건으로 인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조국 사건의 초창기부터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건 초기에 저는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회사빚은 국가에 다 떠넘기고 납세자에게 다 떠넘기고 아버지는 개인 재산을 몰래 숨겨서 큰 아들에게 넘겨줬구나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요령껏 잘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초창기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고 그가 강남 자파로서 뜬 뜬거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라 돈을 떼먹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의 결과구나 이런 판단을 이미 초창기절은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최근 검찰의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검찰 수사는 두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상한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2017년 7월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은 10억 5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에 투자한 돈은 대출 2억 원을 포망해서 10억 원입니다 총 2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자금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신축 교사 건설용 비용으로 인출한 35억 원의 용도나 이런 부분에 불명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자식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명목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조국 일가의 비자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재단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그런 아주 중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사건은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서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욕이 없도록 그렇게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런 방향을 향해서 검찰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